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어제입니다. 3일 밤 10시에 방송된 뽕숭아학당 37회 방송을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방송은 오늘 14일입니다. 2월 14일 오후 8시에 방송될 제1의 탑6 랜선 팬미팅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모임 일환으로 CEA 활동이라고요. 각자 활동을 하는 겁니다. CEA가 크롭 액티비티라고 하는 용어의 약자인데요. 개별적인 활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개별활동으로는 실내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요리 그리고 이명웅의 아카펠라 동창들의 모임 그리고 영탁의 프로듀싱 이런 식으로 개별활동으로 꾸며진 방송이었는데요. 어제 방송도 나름 재미있었는데요. 시청률은 뚝 떨어졌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시청률이 10.3%를 찍어서요. 전주의 12.3% 전전주의 12.3%보다 뚝 떨어졌는데 이 같은 시청률은 뽕숭아학당의 최저 시청률의 세 번째에요. 가장 낮은 시청률을 찍은 것은 21회 방송이네요. 9.2%를 찍었고요. 그 다음 낮은 시청률은 28회 방송인데 10.2%를 찍었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이 세 번째로 낮은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아 뽕숭아학당 입장에서는 좀 망신스러운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제 나름 재미있었는데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뉴스장터에 올라온 댓글인데요. 애플이라고 하는 구독자께서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어제 방송과 관련되는 거예요. 뽕숭아학당 37회분 방송과 뉴스장터님 어제 뽕숭아학당에 우리 영웅님 분량이 너무 적게 나와서 영웅님 나오는 분량만 보고 채널 돌렸어요. 시청률 뚝 떨어졌네요. 2%나 떨어졌어요. 우리 영웅님한테 TV조선과 뉴 에라 왜 이러는지 뽕숭아학당 어제 방송 리뷰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어제 임영웅의 분량 자 이 히어로의 분량이 좀 적었다는 게 임영웅 팬클럽이죠. 영웅시대에 불만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을 달았습니다. 주준이라고 하는 자 이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 공감합니다. 울영웅님 적게 나와서 채널 돌렸어요. 이렇습니다. 임영웅 팬덤이 이렇습니다. 임영웅의 분량이 적어서 채널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시청률도 임영웅 분량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뽕숭아학당 제작진은 이걸 참고해달라는 게 이 팬덤 임영웅의 팬덤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의 주장이에요. 어제 시청률 낮아진 이유는 재미있었지만 임영웅의 분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게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임영웅 팬덤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분량을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임영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존녹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존녹삼 90호 한 박스를 시중 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는데요. 24만 8천 원에 공급해 드립니다. 주문을 원하시는 팬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뉴스장터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콜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주문을 도와드립니다. 이 구존녹삼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설을 맞이해서 임영웅의 무릎담뇨 한 종 그리고 브로마이드 네 종 포토카드 두 종 스티커 두 종 등 아홉 종의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임영웅의 무릎담뇨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CA활동 개별활동이 나름 재밌게 진행이 됐는데 임영웅의 아카펠라부 특별활동 같은 경우도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대학 시절에 아카펠라 동아리 회원이죠. 회원들이 모여서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 노래도 부르고 또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어설픈 사진들을 공개해가지고 임영웅이 깜짝 놀라는 모습 이런 것도 다 재미있었는데 영웅시대의 욕심은 불량조 불량도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임영웅은 아카펠라의 동아리와 함께 방송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영탁과 이찬원은 요리 이연복 셰프를 모시고 요리를 배웠고요. 요리 공부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개별활동이 오는 14일 랜선 팬미팅에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 랜선 팬미팅을 준비하기 위한 개별활동이라고 해요. 랜선 팬미팅을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 랜선 팬미팅의 제목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이 4일이니까 앞으로 10일 후에 제1의 탑6 랜선 팬미팅을 하는데 이 팬미팅을 준비하는 과정이 이 뽕송악당의 개별활동입니다. 그래서 영탁은 프로듀서로 변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자메 프로젝트라고 하는 새로운 걸그룹을 만든다고 해서 김나이는 미스트로 시즌 안에서 탑10 안에 들었던 가수고요. 그래서 아주 가창력이 있고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하는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김나이와 또 한 사람의 걸그룹의 파트너가 누구? 홍보자료는 나오지 않았네요. 홍연이네요. 홍연이. 이게 예능인가요? 진짜로 희자메 프로젝트를 하나요? 그래서 이 데뷔곡이 눈치제로라고 합니다. 눈치제로. 이것을 또 들려주고 해서 실제로 희자메가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1의 랜선 팬미팅에 반영을 한다고 해요. 랜선 팬미팅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개별활동을 하고 그 개별활동 모습을 랜선 팬미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제 뽕송악당 37에도 나름 재미있었는데 시청률이 떨어진 게 좀 아쉬운데 그 이유를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들은 이명웅의 방송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어제 방송은 오늘 2월 14일 오후 8시에 방송되는 랜선 팬미팅을 준비하는 그런 개별활동 중심으로 방송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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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감사합니다.